이 약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? 천궁이라 합니다. 오래된 어혈을 풀어헤치고 조혈작용을 합니다. 정수리와 속골이 아픈데도 쓰지요. 세종대왕 때 찬집된 향약집성방입니다. 중국의 의서와는 달리 우리향토에서 나는 약재의 효능이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식용으로도 쓰이며 약용으로도 쓰이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? 길경으로 센 것은 구황식으로도 쓰이며 햇볕에 잘 말린 것은 인후통을 다스리는데 쓰입니다. 아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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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..